아직 날씨는 추운데 이게 뭘까요 까만 깨알 같은 이런 녀석들이 물에 강아지 밥그릇인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찼거든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초점이 안 맞춰 점점 초점이 낮아져 있습니다 움직이는데 벌레 인가 본데요 도대체 뛰어요 점프를 띕니다 더듬이가 있고 다리도 있는 것 같아요 확대가 확대를 할 수 있을까 좀더 확대를 해볼께요 곰벌레 다리가 몇개야 다리가 다리가 몇개인지 정확히 안보여요 점프를 뛰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내 손바닥이 싫은가봐요 다리가 6개인 것 같은데 다리가 6개가 많나요? 1,2,3,6개가 아닌 것 같은데 더 많은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확대가 더 이상 안되는 것 같아요 확대가 더 이상 안되네요 다 도망갔습니다 크기는 더 조그마한 애들도 있어요 요 녀석들 어렸을때도 자주 봤던 애들인데 정확히 이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? 엄청 많아요 추위도 안타나봐 얘네들이 성체인가? 여기 이상한 새끼도 있다 조그만 아주 조그만 애들도 있어요 완전히 얘네들보다 한 30배는 더 조그만거 색깔도 까먹지 않고 새끼났나본데 얘네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나타난걸까? 뭐 해가 있는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자주 보던 애들이라 어렸을때 물먹고 사나? 물을 Im관한, 안돼내야 하는 mesela 저녁만으로 삼겹살을 꺾해냈고 왕왕왕이 강력이 유 69 창법을 밝아낼 수 있고요 조금 더 이상